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드입니다. 오늘은 카이사르에 대한 두번째 내용으로 평범한 정치가와 비교되는 그만의 독보적인 디테일과 추진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민중파의 대부 마리우스의 처조카였던 카이사르는 성장기를 보내면서 원로원이 주도하는 공화정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킬 만큼 너무 노세하고 비대해져 로마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이었죠. 이는 단순히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원로원 타도를 외친 기회주의적 발상은 아니었습니다. 집정관에 선출된 그가 단기간에 추진한 디테일한 정책을 보면 알 수 있죠. 오래전부터 생각을 다듬어 오지 않는 이상 전력과 정책을 여러 차례 수정하며 치밀하게 고민해 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폼페이오스와 카이사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였고요.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자결된 후 로마는 오랜 기간 내전으로 갈등을 겪으며 원로원파와 민중파의 대립이 극화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로원파가 민중파를 힘으로 압도하고 있었죠. 이 와중에 카이사르가 태어났고 명문기족의 집안 내력을 갖고 있었지만 고모부뻘이었던 마리오스로 인해 자연스레의 민중파 일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카이사르도 이를 부정하지 않으며 공공연하게 민중파임을 드러냈고요. 따라서 원로원파 입장에서는 카이사르의 출세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파냐 속주 통치를 마치고 돌아온 카이사르가 집정관 홍보에 출마하려 하자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온갖 유치한 공작으로 집정관 입후보를 방해하죠. 하지만 카이사르가 누구입니까? 로마 역사상 가장 빛나는 영웅답게 번뜩이는 합종연행 아이디어로 당시 최고의 권력을 구가했던 폼페이오스와 로마 최고의 갑부 크라스스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집정관 자리를 꿰쳐죠. 그 유명한 삼두정치의 결성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7년 전 해적 소탕 작전과 그 직후 동반 원정을 앞두고 키테로와 함께 폼페이오스를 지지하여 원로파의 반대를 잠재운 사람이 카이사르였다. 이러한 과거 덕분인지 두 사람 사이에 비밀협정이 맺어졌다. 폼페이오스가 옛 부하들을 동원하여 카이사르의 당선을 돕는 대신 카이사르는 집정관이 되면 폼페이오스의 옛 부하들에게 농지를 배분하고 폼페이오스가 조직한 오리엔트 재편상안을 승인한다는 협약이다. 이것으로 카이사르의 당선은 확실해졌다. 그러나 2인 연합으로는 폼페이오스와 카이사르의 힘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폼페이오스 쪽이 훨씬 강하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제안으로 크라스스를 끌어들여 3인 연합으로 하게 되었다. 3인 연합에 참여하라고 크라스스를 설득하기엔 아주 쉬웠을 것이다. 원래 크라스스는 폼페이오스와의 경쟁의식에 불타했었다. 폼페이오스가 한몫 낀 것을 알면 자기도 거기에 끼지 않고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이리하여 기원전 60년분부터 여름에 걸쳐 역사상 유명한 삼두정치가 성립되었다. 이제 막 40세를 맞이한 카이사르는 압두적인 다수표로 집정관에 당선되었다. 원로원파가 추천한 두 명 중에서는 비블루스만이 겨우 2등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카이사르의 당선이 확정된 뒤에도 원로원파는 반년 가까이나 삼두정치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던 카이사르와 뒤끝 없이 연합한 폼페이오스. 참 재밌는 사건인데요. 어쨌든 카이사르는 자신이 줄곧 외쳐왔던 원로원 체제 타도에 한걸음 다가섭니다. 하지만 장관이 되었다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손쉽게 개혁을 이룰 수 없듯 1년 임기의 집정관으로 500년 이상 지속된 로마 공화정 체제로 허물어뜨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죠. 웬만한 정치인은 상대방의 역공으로 재기불능에 타격을 입고 재하로 사라질 법도 한데 지성,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지속적인 의지를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 카이사르는 이 어려운 걸 해냅니다. 물론 카이사르 혼자만의 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라쿠스 형제 때의 원로원과 카이사르 시대의 원로원은 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이죠. 그라쿠스 형제 시대의 원로원이 훨씬 까다롭고 수가 높았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문제의식도 낮았고요. 하지만 시대적 정황이 카이사르에게 훨씬 유리했다고 해도 카이사르가 집정관에 선출되자마자 추진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그의 치밀한 전략에 감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랜기가 준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죠.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하루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백년지개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통치자의 역량을 헤아릴 수 있다. 기원전 59년은 40대에 접어든 카이사르가 빚을 차로 얻고 바람도 잘 피우는 재능 외에 또 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로마의 일반 시민들에게 깊이 심어준 해가 되었다. 유리우스 카이사르는 오랜만에 등장한 급진파였다. 언론 파만이 아니라 온건한 시민들도 그의 첫 번째 집정관 취임을 불안한 기색으로 맞이했다. 카이사르는 우선 이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일부터 착수했다. 자기는 로마의 전통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예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급진파에 대한 무의식적 반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한 번 급진파로 낙인이 찍히면 팬덤은 생길지 몰라도 확장성은 약해질 위험성이 있고요. 카이사르도 이를 인식하고 집정관에 취임하자마자 주홍글씨 지우기에 돌입합니다. 보통 두 명의 집정관은 군의 통수권을 하루씩 교대로 걷고 둘 다 수도에 있을 경우에는 한 달씩 교대로 정무를 맡아보는 게 관례였는데 어느 순간 흐지부지된 이 원칙을 카이사르가 부활시킵니다. 또한 집정관을 호위하는 경호원들의 무기 소지도 공화장 초기처럼 금지하면서 전통을 중시한다는 인상도 심어주었고요. 이로 인해 지지율이 올라가자 탄력을 받은 카이사르는 정광석화처럼 언론 개혁부터 순을 댑니다. 집정관 통달이라는 이름이 붙은 정책 이는 월로원에서 이루어진 모든 논의와 토론, 결의사항을 이튿날 포로로마노의 한쪽 벽에 써붙이는 건데요. 이때까지 월로원 회의는 배타적인 회원제 클럽 같은 것이어서 토의나 의결사항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종종 회의장을 나오며 쏟아내는 의원들의 발언이나 민의 제출 법안을 통해서나 알려졌고요. 그런데 카이사르는 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는 현대판 유튜브 생중계 제도를 로마 의회에 도입합니다. 당연히 월로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죠. 하지만 카이사르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다음 개혁 정책에 시동을 겁니다. 로마의 김양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율리우스 레페르토리라는 법을 입안하는데요. 번역하면 율리우스 공직자 윤리법으로 공직자는 1만 세스테르티우스가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또한 세금에 대한 투명성도 높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속주민들의 납세 명단과 세액을 알림표에서 붙임으로써 총독을 비롯한 관리들이 착복하지 않도록 뇌물이나 사적 감정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해버렸죠. 이에 그치지 않고 그라쿠스 형제가 시도했던 농지법까지 수정하여 눈구렁이처럼 통과시킵니다. 눈뜨고 코베인다는 게 이런 의미일까요? 이로써 로마 기득권층의 땅 투기 현상도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월로원이 가만히 앉아서 관망만 하진 않았습니다.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차례로 가해지는 타격을 월로원파도 가만히 앉아서 맞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월로원파의 장로인 루클루스는 자신의 반대 의견이 일부를 통해 일반에게 전달되는 것도 각오하고 카이사르가 제출한 법안에는 월로원에 대한 경시가 명백히 드러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자 집장관 카이사르는 제3권 승자의 혼미에도 소개한 루클루스의 호화 만찬에 초대받은 자리에서 루클루스에게 지나는 이야기처럼 속삭였다. 당신이 총독 시절에 부정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일찍의 순라문화에서 제일 가는 용장이었던 57세 루클루스는 다음번 회의부터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월로원파의 젊은 농객인 카토는 장광서를 늘어놓아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대항해왔다. 그러나 집장관한테는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위병에게 명하여 퇴장시킬 권한이 있었다. 카이사르는 장광서를 그치지 않는 카토를 회의장에서 끌어내어 감옥에 가두라고 위병에게 지시했다. 카토가 석방된 것은 회의가 끝난 뒤였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과 카이사르의 개혁의 차이점 중 하나는 신분 차이였습니다. 그라쿠스는 평민이었고 카이사르는 귀족이었죠. 즉 그라쿠스 형제에겐 시민을 대표하는 10명의 호민관 자리가 공직의 한계였지만 카이사르는 원로원을 겸하면서 집장관이라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더구나 민중파의 열련한 지지까지 받았으니 카이사르가 전략적으로 훨씬 나은 위치에 있었고요. 무엇보다 카이사르는 뛰어난 두뇌와 감각으로 이를 적극 활용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실패는 너무나 아쉬운 일이었지만 민의 의결만으로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 이러한 과거의 실패 사례를 뼈아프게 반추한 카이사르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필요한 법안을 원로원에 먼저 상정합니다. 필요하면 호르텐시우스법을 발효해서라도 적극 밀어붙였죠. 그리고 3두연합의 힘을 활용하여 원로원까지 무력화시켰으니 원로원 통과뿐만 아니라 추후 민의 의결까지 일사처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집장관의 임기는 1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한 개혁법안은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전부터 디테일하게 전략을 가다듬어온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비대해진 로마의 영토와 오랜 관성으로 굳어진 원로원 주도의 공화정 체제가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한 카이사르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순간에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며 집정관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야망을 실행해 옮긴 것이죠. 야심은 뭔가를 해내고 싶은 의지이고 허영은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다는 소망이라고 작가는 말하는데요. 이 관점에서 저자는 폼페이오스를 허영가로, 카이사르는 야심가로 평합니다. 칭찬을 위해 권력을 탐했던 인물과 야심을 실현하고자 권력을 원했던 인물, 모호하고 추상적이었던 폼페이오스와 구체적이고 선명했던 카이사르. 디테일을 잃어버려 누더기가 된 검찰개혁 법안을 카이사르 같은 이가 나타나 시원하게 고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기 대권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공화정 체제의 종원을 고하는 저자의 글을 읽고 마칩니다. 새 질서 확립이라는 카이사르의 국가개혁은 카이사르가 폼페이오스를 제압한 기원여 48년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 아니다. 그가 로비콘강을 건넌 기원전 49년에 시작된 것도 아니다. 기원전 60년에 삼두정치가 수립됨으로써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현대 연구자들 중에도 일부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월로원 주도의 로마 공화정은 삼두정치의 출현으로 무너졌다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갈리아 전쟁 이야기를 다룹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